고맙습니다. 아마 본 경우는 깊은 시장에서 조금 더 놀러다니 이번에는 미니저님야지 저요. 아무도 없네? 아, 있으시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그냥 아, 침대는 좁은데 괜찮네 그래, 업그레이드하면 넓은데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가 방이고 침대 싱글침대, 더블침대 그리고 티비가 있어요 뷰는 뷰는 그냥 뭐 뷰에요 멀리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쪼귀 보여요, 쪼귀 바다가 오, 좋네! 제가 여기를 예약한 이 시너피타 이 시너피타 300만5 시너피타 이거 무슨 식으로? 응 아, 뭐에 타냐고만 응 우리 셋이 티비가 두 대가 있네 응 여기가 늘 시원한 것 같아 야, 얼굴 다 나오자 저기 자, 얼굴 모아 응 쪼귀 보고 안녕해 응 안녕 어디로 갈려고? 아이고, 어지러워 안 꺼지 앉아 그 말 해놓고 쪼귀 보고 안녕해 이거 영상이야 그런가? 안녕 안녕 어디로 맛집으로 갑니다 여기 무슨 물회집이 엄청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왔는데 번호표를 뽑아야 된대요 제가 먼저 빠르게 헐레볼떠 왔어요 어휴 여기네 허금표 날씨가 너무 설득 어휴 저거 좋아 어휴 습다 기울이 네 와 야 지금 이제 오리살이 저녁이 개고와 전 산 조금 어차피 노래 불러서 독특페 완전 흥 응 자랑하는 도말를 진짜 이거 소면 말아가지고 먹어놔다. 공기밥 먹으려면 공기밥 먹어도 돼. 이거는 공기표 잘라 그래, 그쵸? 이 소란은 밥 먹어야지. 이 소리도 맛있다. 그거랑 하지마. 납붙지말고 오래만 안 먹는 거가. 서울에서 이렇게 강한 거냐. 간판하고 짜신다. 파종도 엄청 커. 정말. 아 파전이 엄청 이쁘게 나온다 쟤 오라고 그러는데 가자가 없어서 가져주면 쟤 와 오지 말라 그러네 멀리서 보는 게 귀엽다 마시는 거 달래 혼자 먹지 말고 먹고 싶어? 누나야 오빠야 나 마시는 거 좀 주라 그래 가서 머리처럼 보내고 가는 거 사진이야 사진 파전 파전 주변 아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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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다리 아파서 이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왜 왔어 하나 샀지? 아까 그거는 좀 덜맛이고 이게 큰 게 있는데 이게 없는데 여기가 레스토랑이고 여기가 야외 여기가 밤에 되면 엄청 예쁘다고 해서 밤에 오겠습니다 네, 대박 뒤로 못 빠져? 오오오 오오오 이거 괜찮다 엄마가 보내줄게 땅 보충 컨셉 分지 카메라 으 가는데 제맛 아 아 아 으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럼 많이 집에 가지 집에 못 가니까 집을 못 가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그러면 눈을 먹지 눈을 먹어? 눈을 먹어봤자 엄마 안에서 하얀 눈을 먹지 먹으면 배불러? 그래도 아무것도 같지 여기 물도 먹는데 저기 물인데 아니 추워 죽겠네 저거까지 추운거 먹으면 좋지 근데 핸드폰이 없나 비행기 죽어버리지 72일간동안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근데 연락이 안되면 그러면 저게 무슨 데이터가 터지겠어 저게 무슨 데이터가 터지겠어 저게 무슨 데이터가 터지겠어 저게 무슨 데이터가 터지겠어 안녕 굿모닝 이제 일어나서 씻고 밥 먹으러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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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때 새끼 가지에다가 그거를 물에다 볶은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걸 깔아.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축하오. 여행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도항으로 가서 천천히 타고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다. 이번 여행도. 유 sacrificing. 오늘이 구멍이, 하루요일이 21번이장되었습니다. 모두 사용할게요. 로그랑이됨을. 당신이 전문의 방안을 발전하는, 당신이 전문의 방안에 대해 사이트 낭대를 하시길 바랍니다.